1장 호리넘 코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과 함께 시간 끌어가 볼게요. MTNW 나인원 박재호 어드바이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바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1장에서 거래대금에서 힌트 먼저 찾아보도록 하죠. 리스트 먼저 저희가 리스트업 해놨습니다. 거래를 싣고 움직인 종목들은 이렇게 특징이 잡아지는데요. 1위가 삼성전자, 그리고 5위가 SK하이닉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 비중이 높구나라는 정도는 보입니다. 일단 전체적인 특징 먼저 잡고 가도록 할게요. 오늘 상위 리스트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반도체긴 한데 반도체가 현재 상황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세요? 좋다 쪽에도 의견을 들 수 있을까요? 참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제주 반도체를 리뷰를 할 건데 제주 반도체가 워낙에 사실상 저점 대비 거의 350% 정도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사실 저도 이 종목을 지금 머니투데이의 여의도 주식황에서도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스스로가 좀 놀라고 있기는 한데 너무 과열된 양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즉, 어쩌다 보니까 이 종목이 사실상 대장주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지수에도 영향을 적지 않게 미치는, 즉 투심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어떤 수급상황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거래량만 보더라도 3,700만 주 정도. 그래가지고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제주 반도체가 예를 들어가지고 공교롭게도 외국계 투자은행에서 갖고 있는 물량을 출애한다든지 아니면 시간에서 대량 매도 물량이 나온다든지 이런 상황만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일단 단발적으로 오늘 강한 신고가를 보여주고 일종의 조정 흐름으로 마무리를 지었다고 볼 수 있겠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면 동사 같은 경우에는 다 조금 아쉬운 전체 반도체 섹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대체 제주 반도체가 뭐하는 회사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반도체를 설계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그 반도체 주력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D램 또는 램이라고 하죠. 리드 온리 메모리라고 해서 읽고 쓸 수 있는 또는 랜덤 액세스 메모리라고 해서 불규칙적으로 읽고 쓸 수 있는 메모리인데 그것이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지 않습니까? 냉장고에 들어가는 D램, 예를 든다면 우리가 온도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할 때 그것조차도 프로그램이죠. 이런 것들도 다 메모리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랜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USB 스틱 있지 않습니까? 꼽아서 데이터 저장하고 다른 데로 이동하고 이런 것들 역시 마찬가지로 동사가 설계하고 생산은 외주, 즉 파운드를 맡겨놓고 있는데 사실 조금 과열된 부분이 있지 않는가 싶긴 합니다. 왜? 이것이 디바이스 온 칩이라고 해서 인공지능, AI와 묶이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동사가 과연 그러한가라고 반추해 본다면 크게 연관성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혹시 앵커님 기억하십니까? 예전에 오세훈 시장이 서울에 자전거 전용기를 만든다고 해서 그 당시에 자전거 조목군, 삼천리 자전거 이런 것들이 한 100배 올랐었죠. 몇 천 원짜리가 몇 십만 원까지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때처럼 뭔가 크게 관련성은 분명히 없어요. 분명히 크게 관련성은 없는데 굳이 따지고 들어가면 가능성은 있죠. 즉, 왜냐? AI 프로그램이 저장될 수 있는 저장장치가 메모리니까, 디렘이니까, 랜드플렛이니까 가능성은 있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시세를 줄 정도인가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글쎄요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즉, 과열된 시세의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혹시나 더 갈까 싶어가지고 혹시나는 기대감으로 추격 매수한다든지 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 소위 선수분들, 소위 정말 데이트레이딩이라든지 스켈핑 위주로 거래하시는 분들이 거래하시는 것이 좋고 만약에 지금껏 꾹꾹 참고 이빨 꽉 깨물고 진짜 버티신 분들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일단은 일부 차익시를 하시고 더 이상 상승을 하든지 말든지 관심 끊으시고 다른 종목으로 시선을 좀 돌리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든든한 수익 충긴 구간에서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지 팁을 주셨습니다. 위원님,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대다수의 종목에서 만약에 수익이 이만큼이나 형성이 됐는데 윗고리가 달렸다면 일단 어떤 수급적인 요인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자리이긴 할까요? 일단은 결정적으로는요. 투심이죠. 투심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빨간불 들어오면 매도한다라는 것이 지금 전업트레이더분들의 공통적인 원칙이 되어버렸습니다. 즉, 여러분들 시장에서 고수가 되었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수익을 꾸준하게 이어가시는 분들의 평균 수익률은 종목당 3%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비중은 누구는 1억, 누구는 10억, 누구는 30억 비중이 클 수는 있겠으나 평균 수익률은 3%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그 정도의 수익을 꾸준하게 이어가는데 방점을 두고 있지 소위 대박, 상한가, 또 끌고 간다. 100%, 200%의 수익을 취하려고 그 누구도 노력하지 않습니다. 즉, 여러분들께서도 작은 수익이라도 꾸준하게 이어가는데 방점을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꾸준한 거 참 중요하죠. 종목에서도 계속 그 꾸준함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신 종목들 많이 주목하고 계실 텐데요. 이 장에서 새로운 오늘의 종목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을 픽해서 오셨을까요?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좀 해드렸는데 낙폭가대 종목으로서 저는 개인적으로 포스코 퓨처엠 다시 한번 또 오랜만에 등장했네요. 포스코 퓨처엠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은 분명히 2차전지 양극제라는 것이 갑자기 없다가 생긴 것도 아니고 꾸준하게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또 실체가 있는 기업, 굳이 따진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애정하는 것은 포스코 퓨처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케파 자체가 글로벌 시장에서 다섯 손가락 또는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확장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사실상 천명이라고 말을 해도 될는지 모르겠으나 관계 임원자분들께서 그렇게 또 밝혔고 또 실제로도 지금 현재 생산소득이 확장에 있어서 그 어떠한 기업보다도 막대한 자금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어떤 양극제, 음극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LFP 양극제와 실리콘 음극제까지도 두루두루 기술 개발과 생산에 임박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미국 내에서도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 중에 하나이다. 그런데 이 종목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고점 대비 마이너스 40% 이상 하락을 했어요. 다만 이 종목이 지난 12월 4일자 기준으로 했을 때 방향을 돌렸다. 즉 더 이상 주가 하락은 일종의 조정으로서 볼 수 있겠으며 전저점을 이탈하기에는 매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여러분들께서 차근차근 모아가시면서 끌고 가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상방으로는 37만 5천 원 정도를 돌파해 준다면 일단 추세가 확실히 하방에서 상방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거래대금이 5천억 1조 원 발생을 하게 된다면 그냥 무조건 우상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요. 하방으로 놓고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32만 원 정도 선에서 물량을 모아가는 전략 가장 유효할 것이고 목표가는 50만 원 손절가는 30만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중간중간 AS를 해드리긴 하겠습니다만 37만 원 정도에서 만약에 저항이 강하게 들어온다면 일단은 거기에서 수익을 챙기고 나오는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기술적 분석으로도 강력한 저항이 121선입니다. 121선이라는 것은 이렇게 무거운 주식에서 돌파를 하려면 최소 1조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합니다. 1조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그 돌파하고 나서 윗고리가 달리더라도 그 다음 날은 거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윗고리가 달리던 장대항보는 끝나든지 간에 일단은 내가 거기를 한번 뚫어봤다라는 것은 일정 부분 120일, 즉 6개월간의 악성 매물을 일정 부분 소화를 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셔도 되고 이미 갖고 계셨던 분들은 일단 고점에 팔고 다시 그 다음 날, 또 그 이튿날부터 다시 투자해보는 다시 모아가는 전략 취하셔도 좋습니다. 균일적으로 어떻게 포인트 잡아봐야 될지 세부적인 이야기까지 이어받아봤습니다. 저의 종목에 대한 이야기, AS은 장 마감 이후 또 이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장 문 먼저 닫도록 하겠습니다. 1월 4일장은 어떻게 문이 닫힐까요? 양대지수 하락으로 일단은 마감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점 부근에서 코스닥 쪽에서 낙폭을 좀 많이 줄이긴 했는데요. 수급적인 이야기, 환율에 대한 이야기 잠시 후 꾸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1월 4일 목요일장은 이렇게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해 들어서 첫 거래일 1월 2일만 제외하고 이틀 연속 양대지수는 파란불 켜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FMC 의사록은 총매제 역할은 하지 못했는데요. 상당히 12월 FMC 의사록은 매파적으로 해석이 됐고 미국 주식시장 역시 연이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본다면 기관의 수급, 금융투자 중심으로 계속 약하게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아쉬운 요인들 상당히 많았습니다. 얼마만큼 쉬어가게 될까요? 일단 지수 살펴보고 전략 이야기 또 해보도록 할게요. 양대지수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아 같은 경우는 어제도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래도 어제는 2,600선은 지지가 되면서 마무리가 됐죠. 오늘 고점 부근에서의 탄력을 많이 가져가지 못했고요. 장중 고점 2,600선 넘었으나 오늘 중가 기준으로는 지난 12월 20일 이후 처음으로 2,600선 하회안 구간에서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하락 부근 0.7% 정도로 확인이 되고요. 2,587선의 장중 저점 부근에 가깝게 마무리가 됩니다.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로 2거래 연속된 파란 불이었습니다. 잠시 올라오기도 했습니다만 그 시간 길지 않았습니다. 2차전지 대장주격 종목이 강하게 움직여주면서 탄력성을 조금씩 모아가는 모습이었으나 이내 저점까지 밀린 모습이었고요. 지금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온 장중 저점은 860선 그래도 저점 대비로는 6포인트 정도 올라오면서 마이너스 0.6% 기록한 구간에서 코스닥 오늘 마침표가 찍힙니다. 오늘 동향을 좀 살펴보셔야겠죠. 일단은 수급 동향의 변동수도 계속 잡고 있는 요즈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 영향, 선물시장의 영향도 받고 있기 때문에 베이시스 어떻게 유지되는지도 계속 체크하셔야 되는 요즘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회는 강력한 매수세, 장 초반 대비로 빠르게 매수 물량 늘려나가면서 6천억 원 넘는 매수 5위 기록이 됐고요. 오늘 외국인과 같은 경우는 그래도 IT 중심으로는 사자세를 보여줬습니다. 400억 원가량으로 최종 확인이 되고요. 가장 무겁게 시장을 짓누르는 조체, 바로 기관 그리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본다면 금융 투자일 것 같습니다. 어제도 상당히 많은 매물을 토해내는 모습이었죠. 1조 넘는 물량이 어제에만 금융 투자 쪽에서 나왔는데 오늘도 5천억 추가로 6천억 가깝게 나오면서 전체 기관 매도하는 물량이 7천억 원 넘게 확인이 됐습니다. 대다수의 물량은 전기전자 쪽에 쏠려 있었고요. 업종별로 봐도 의료 정밀 제외하고는 전 업종에서 기관은 팔자세 보였다라는 점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코스닥으로도 넘어가서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외국인 쪽에서 그걸 막판에 살짝 줄였습니다만 큰 폭의 흐름은 아니었고요. 오늘 1,600억 원가 장중에 늘어나기도 했던 외국인 매도세 1,300억 원 정도로 확인이 됩니다. 기관 쪽 살짝은 줄이긴 했습니다. 그나마 연기금 쪽에서 매수세가 막판에 들어왔고요. 그러나 기관, 외국인 모두 매도한 형태로 오늘 코스닥 쪽의 흐름은 마무리가 됩니다. 어제와 포지셔닝 동일하게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선물도 보셔야 되겠는데요. 장 초반만 하더라도 외국인 선물 매수 보여주나 했는데 11시 이전부터 매도로 돌아선 지금 현재도 4천 기약 넘는 매도 오일 찍히고 있다는 부분까지 수급적인 동향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율 보도록 하죠. 사실 올해 들어서 지수는 단 하루 오르고 이틀 연속으로 보시는 것처럼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환율 시장은 1월 1일 지수가 오른 그날에도 1,300원 선 상회하는 구간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올해 계속 1,300원 선 웃돌고 있고요. 오늘은 5원 추가로 오르면서 1,310원 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FOMC 12월 의사록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매파적으로 해석이 시작해서 됐고요. 미국 국채금리 역시 10년물 기준으로 장중 4%까지 오르는 모습이 보였다라는 점 계속해서 여기에 환율의 움직임도 꼼꼼하게 챙겨 보셔야겠습니다. 1,310원까지 성큼 올라섰네요. 종목들의 흐름도 짧게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전장에 고점이 나왔던 이유는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가 빨간불을 켜주면서 지켜줬다라는 점인데요. 후반으로 가치로 하락 전환이 됐고요. 삼성전자 그리고 오후 들어 조금 더 힘을 내는 모습이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기관 중심의 매물보다 반도체 투토 오늘도 좀 강하게 받았고요. 그간 지켜줬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역시 오늘 제약바이오의 대형주행 힘도 약했다라는 점 특징 보시는 것처럼 삼성바이오로직스도 2%대 하락 흐름으로 오늘 마무리가 됐고요. 현대차 기아도 오늘장 마이너스권에서 마침표를 찍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변동수가 좀 있었던 것은 에코프로 BM일 겁니다. 오늘 장중 다시 한번 고점 부근으로 마무리가 됐다라는 특징은 한 번 더 살펴보셔야겠는데요. 장중에는 26만원 선까지 밀려나기도 했습니다. 그 폭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고요. 막판에 히어로 종목한다면 아마 LNF 떠오르실 겁니다.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라고 봐야 될까요? 오늘 2시 이후부터 한 번 더 탄력 끌어올리면서 고점 부근에서 마무리가 된 LNF 8%대 상승폭이 확인이 되고요. 코스닥 탑10 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상승폭으로 오늘 LNF 꼽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전 상장에 대한 이야기한다면 HLB도 빼놓을 수는 없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오늘 12% 하락이었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평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목 많이 내렸습니다. 어떤 포인트로 오늘 시장 봐야 될까요? 새해가 바뀌긴 했지만 전년도나 올해나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잠깐 첫 거래일에 좋은 장이 시작되는 건가라고 많은 분들이 이제 가자 상승장이다. 제가 외쳤던 것 같은데 바로 하루 이틀 만에 다시 좀 시무룩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종합주가 지수는 지금 현재 동시효과 마무리되면서 대략 2,587포인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무조건 이거 하나만 생각하십시오. 상방으로 2,600포인트를 돌파하는가 그리고 지켜주는가 거기에 방점을 두신다면 일단 시장 대응하심에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것이고 해당 가격을 돌파하지 못하게 된다면 시장은 계속적으로 내리, 하락세를 보여줄 가능성까지도 충분히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연준에서 일단 파월 의장이 사실상 2024년도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사실 이 양반도 참 이런 말하기 좀 못하지만 정말 손바닥 뒤집듯이 의견을 바꿉니다. 어찌 본다라면 본인도 모르는 거죠. 상황 자체를 보고 나서 안되겠다 싶으면 앞서 했던 이야기를 번복하는 그런 행위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전 세계 시장이 좀 요동쳤고 특히 가상화폐 시장도 상당히 큰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미국 내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계속적으로 언론에서 해당 기사를 배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월시저널이라든지 아니면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웹사이트들의 기사를 보게 된다면 미국 내에서는 지금 현재 긴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긴축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실상 금리를 높이겠다는 거죠. 시장에 돈을 묶어버리겠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오늘 내일부터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기사가 나올 것 같은데 당분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빠른 소식을 원하신다면 차라리 해외 쪽 뉴스를 팔로잉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겠는가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늘 똑같습니다. 오늘도 시장에서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만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종목만 종가가 되었든 또는 전일 종가 상승 그리고 오늘 오전장 추가 상승 이후 다시 하락세를 보여주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무조건적으로 모멘텀이 있는 종목에만 집중하시고 모멘텀이 없이 또는 갑자기 급등하는 종목 거래량 없이 갑자기 상승하는 종목은 그냥 보기 좋은 떡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수하려고 해도 할 수 없고 하더라도 실제 매도를 하려고 하면 호가가 썩 비어있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모멘텀이 있는 대장주, 주도주 위주로 공략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모멘텀, 주도성 이 카테고리 안에서 추천해주신 종목 AS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효자 종목이 위원님 저희 있지만 첫 번째로는 저희 시노펙스 여러 번 잘 공략해서 수익을 거둔 종목이고요. 12월 14일에 가장 최근에 추천을 해주셨어요. 단기간에 70% 넘는 수익권입니다. 일단 제약바이오에 대한 힘도 궁금하실 거고요. 말씀해주셨을지 모멘텀의 힘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살짝 쉬어가는 구간을 어떻게 볼지 조금 마음 편한 기분으로 질문 드려볼게요. 어떻게 시노펙스 보실까요? 70%면 수익 챙겨야 되지 않을까요? 아쉬움 없이? 욕심이 끝도 없는 것 같아서 질문 대신 드려봐요. 그래도 돈 천만 원 이상 매수해서 70% 이상 수익이면 그래도 나쁘지 않은 수익이라 생각을 하고 좋은 수익이죠. 구정에도 딱히 경제적인 범위만 없이 마음대로 제사상 차리셔도 되죠. 일단 지금 중요한 것은 대략적으로 7,300원 정도 가격 못 지켜주면 매도하시고 동산 같은 경우는 투석과 관련된 이슈도 있고 다양한 필터 또는 캐피시터에 들어가는 필름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좋은 회사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주가가 과도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차익실험 구간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분 좋은 멘트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좋은 수익 일단 챙기자 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두산 로보틱스도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로봇조에 대해서 관심이 시계적으로도 높아지는 시기가 요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질문 드려볼게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물론 11월 기준으로는 든든한 수익이긴 하지만 계속 신규도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 좀 들려주실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일단 10만 원이라는 라운드 피규어 가격을 돌파했다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 일단은 의미 있는 가격대에서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는데 그 물량을 다 흡수했다는 것이죠.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11만 원대 기준으로 가격이 유지가 되는가 또는 지지 상승을 보여주는가 여기에 방점을 주시길 바라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의 11만 원대가 이 회사가 존속하는 한 저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즉 추가적인 상승도 저는 일부 열어두고 있다는 점을 밝히겠습니다. 즉 여러분들은 10만 원을 깨면 매도한다. 하지만 내가 신규 매수를 하건 보유를 한다면 11만 원을 기준으로 보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희망의 불씨를 살린 채로 기분 좋게 지수는 좀 흘러내렸지만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코너 함께해 주신 라인원 박재호 어드바이저와 저희 함께 인사드릴게요. 내일은 보다 기분 좋은 금요일 기대를 하면서 여기서 오늘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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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